단어 뜻풀이를 먼저 보고 회화체와 뉴스 예문을 각각 영상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진, 법률상의 사건, 여관 소송과 위의法의 시진, 소송 혹은 위법과 관련된 사건, 관지 시진, 범위를 좀 넓혀서는 그냥 사건을 통칭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회화체 예문을 볼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경제 사건이나 형사 사건을 주로 많이 맡아서 합니다. 이혼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의 변호사 비는 3,000원입니다. 한국 경찰 측은 이건희가 회사 자금을 유용해서 개인주택 인테리어에 사용했다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 중에 또 300개에 가까운 차명 계좌를 발견했습니다. 이혼 사건에는기 때문에 우리의 변호사에 따라서 gown직另外 이금에 따라 사거리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와 결여부가서는 또 다른 상황입니다. Screen Trae는 다행인 사거리는 자궁 final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와 결혼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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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사에 따라서 정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변호사와 결혼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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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혼사에 따라서 오늘의 변호사와 결혼 entre 가족과 결혼사와 결혼사에 따라서 궁금해서 장소에 따라서 결혼을 유용해iset. 韓國警方在調查李建熙涉嫌挪用公司資金用於私宅裝修的案件時, 又發現了將近300個建民賬戶。 韓國警方在調查李建熙涉嫌挪用公司資金用於私宅裝修的案件時, 又發現了將近300個建民賬戶。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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